우리 다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해외의 성도님들도 또 우리 옆의 성도님들도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반석신앙이 됩시다. 아멘 단임 목사님께서는 아까 강고 드린 대로 미주 대학 수련에 참석하신 후에 이제 북미주 전도 집회에 참석 중이십니다. 우리 남은 목사님의 사역과 또 일정과 건강을 위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일심 전심 지속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부 예배 때도 행정 목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 부목사들이 사실 강단에 서시는 것은 특별히 주의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많으면 두 번 정도입니다. 저희가 한 번 드리는 예배도 사실은 거룩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목사님 진짜 존경스럽고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매주 52주의 영예 양식을 먹이기 위해서 목사님께서 52주 강단을 지키고 있다는 것은 곧 목사님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또 우리가 살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우리 단임 목사님의 52주 강단과 또 영육의 강관함을 위해서 일심 전심 지속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읽어드린 말씀을 가지고 반전의 명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특별히 교회적으로는 가정 보그마의 달로 또 상반기 전도운동을 우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 전문기관 7개 부서가 있습니다. 새생명 초청 주일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세 가족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 줄 잘 쉬셨고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살 속으로 만나는 내 인생의 터닝포인트 전환점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언어 유희의 일종 중에 뒤집기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한 문장을 읽어드릴 건데 여러분들 한번 뒤집어서 이 문장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보 안경 안 보여. 여보 너무 지금 머리를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뒤집어도 여보 안경 안 보여 하거든요. 똑같습니다. 이처럼 앞으로 읽거나 또 뒤부터 읽어도 의미가 전혀 바뀌지 않는 그런 동일한 문장이 있고 또 의외로 그걸 뒤집었을 때 굉장히 새로운 단어가 또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2007년인가 좀 오래됐죠. 슈퍼주니어의 노래 중에 로꾸꺼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제목이 특이하지만 거꾸로를 뒤집어 온 단어입니다. 이 노래의 가사를 보면 앞에서 읽어도 뒤에서 읽어도 의미가 변하지 않는 동일한 의미를 가진 가사들이 쭉 나옵니다. 다시 합창합시다. 머리 막 돌아가시죠 지금. 자꾸만 꿈만 꾸자. 그런데 이렇게 한글 가사뿐만 아니라 영어 단어도 뒤집기 기법을 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보통 어떠한 상호명을 짓거나 또 제품명을 만들 때 이런 브랜드 기법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성공한 사례가 뭐냐면 여러분 그 KT의 통합 브랜드 올레 아시죠. 올레를 빨리 뒤집어 보면 H-E-L-L-O 뭐죠. 헬로우가 나옵니다. 새로운 단어지만 사실은 나름대로 또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흔히 아는 뒤집기 기법 중에 하나가 야 자살 뒤집으면 살자다. 가난 뒤집으면 안 나가다. 뭐 이런 얘기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왜 소론부터 자꾸 뒤집는 이야기를 하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강 우리가 글자의 조환만 뒤집어도 사실 새로운 의미가 만들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복된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떠났던 옛틀 인생을 벗어나서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새틀 인생으로 영적인 뒤집기 바로 영적인 반전 인생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처럼 반전은 일의 형세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반전에 반전을 더하는 어떤 스포츠나 게임을 볼 때 또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굉장히 흥미진진하고 나름대로 긴장감도 있고 재미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바로 반전의 명수였고 또 그러한 반전의 인생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 그 역시 늘 흔들리고 실수하고 또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넘어지는 갈대형의 인생에서 이제 견고한 반석형의 인간으로 반전 인생을 살았습니다. 문장은 아무리 뒤집어도 앞뒤 의미가 바뀌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의 세상사기도 하지만 세상의 방법으로는 우리가 인생을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뒤집었을 때 새로운 인생이 만들어지는 것은 바로 이 수안에 있을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전 인생을 살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정확한 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한번 귀수하고 점검하시는 시간표가 되시고 또 새로 나오신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극적인 반전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흔들리는 갈대의 인생입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닥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이 갈릴리 해변에서 금을 던지는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는 굉장히 유명한 장면입니다. 안드레의 형제인 시몬 베드로는 갈릴리 어촌에서 삶의 목적과 방향 없이 하루하루를 금을에 의지하며 살아가던 어부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 땅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인생을 일구어가는 생계형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졌던 안드레가 자신의 형인 바로 시몬을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전하고 그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오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 41절에 보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의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의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시몬은 갈대라는 뜻입니다. 베드로의 옛 이름이기도 하고 그의 아버지가 지어줬던 이름입니다. 우리가 보통 바람에 날리는 갈대같은 사람 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별로 긍정적인 의미는 아니죠. 지조 없이 좌충우돌하고 변화무쌍한 사람을 말할 때 갈대같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레슐리 크릭이라는 사람은 베드로에 대해서 갈릴리 호수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평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갈릴리 바다라고 불려질 만큼 굉장히 변덕이 심합니다. 잔잔하다가도 폭풍이 불면 파도가 몰아칩니다. 베드로가 과거 시몬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다는 것은 꼭 갈대라는 그 이름값을 하듯이 그가 늘 감성이 풍부하고 성격이 굉장히 기복이 심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바로 갈대와 같은 연약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9절 말씀해 보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의 제자는 단순히 배우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누가 보면 5장 11절에도 나와 있듯이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신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 자기의 천직을 버리고 쉽게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 질문 앞에 예수님이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재산이 많았으므로 근심하며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영적인 동키오테형이라 압돼지지 않습니다. 좌우 살피지 않고 주님을 무조건 따라갑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기질대로 부릅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대로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개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개바는 바로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가 연약한 시몬이지만 장차 우리를 주님께서 개바 반석 같은 세계복음왕의 일꾼으로 변화시키고 다듬어서 사용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능성과 또 미리 장차 주실 그 응답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적인 시각과 이 관점으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시고 또 여러분 주변의 귀한 영혼들을 또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창세계 3장 이 시대는 흔들리는 갈대처럼 가정과 후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적으로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흔들리는 시대에 정작 답을 줘야 되는 교회들이 또 흔들리고 있고 성도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이단 사이비의 종교들이 급증을 하고 교회 안에 정확한 답을 얻지 못했던 성도들 교회 떠나서 지금 이단 사이비 자리에 다 다 가서 앉아있습니다. 유럽의 공동 번역된 성경에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이 말씀을 동정녀 처녀가 아니라 여자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는다. 이렇게 바꿔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가감변지를 하는 거죠. 어떻게 동정녀가 아이를 낳냐는 겁니다. 미국 합리주의 신학도 성경에는 너무 말도 안 되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저것 좀 빼자. 하나님의 말씀에 감히 손을 댑니다. 그 결과 지금 유럽과 미국 교회가 거의 무너지고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영지주의자들 육체는 무조건 타락했다고 그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철저히 하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일세는 예수만 구원자라는 유일성의 복음을 얘기하면 촌스럽다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을 말하면 너무 기독교인들만 유난을 떤다. 너무 편파적이다.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똑같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좀 같이 가자. 너무 기독교만 유난 떤다. 모든 종교가 근본적으로 갖고 진리는 결국 하나라는 이런 무서운 종교다원주의가 지금 현재 득세할 뿐만 아니라 상당히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가 함께 가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여러분 연합과 혼합은 다른 겁니다. 복음이라는 본질을 붙잡고 우리가 그들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연합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복음이라는 본질을 놓친 상태에서 우리가 혼합되어지는 것은 사실은 변질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내고 인간편에서 출발한 종교 좋은 것 같지만 종교로는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재호와 사단과 사단과 또한 이 지옥건세를 절대로 꺾어버릴 수 없습니다. 모든 종교는 100% 나의 행위를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난 이 복음은 여러분들의 단 1%의 행위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나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이 하신 일로 말며마 우리가 지금 이 구원의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전에 한 방송을 보면서 전직 무속인의 인터뷰 장면에 나오는데 그 무속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속은 다 장사 속입니다. 점을 보러 온 사람들은 어항 속의 물고기입니다. 그러니까 다 무당의 밥이라는 거죠. 점을 보러 오는 사람들은 이미 점을 믿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고 그들에게 조금 살이 꼈다. 삼재가 꼈어.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미끼만 살짝 던지면 100% 다 다음에 점을 치러 또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들 중에는 기독교인도 있고 목사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시대를 보면 이 흔들리는 시대 속에 여러분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3장 현장을 뒤집고 역전시키며 반전시킬 그 명수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생사하복의 주관자가 됐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살린 자도 죽이시고 가난한 자도 하나님이 부하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부하한 자도 하나님 하루아침에 먼지같이 날릴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잇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사건이야말로 하나님의 구속사 드라마의 가장 극적인 최고의 반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대속으로 죄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를 넘어 영원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증거로 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따라서 십자가 사건은 죄 문제 해결이오 부활 사건은 영생 문제 해결입니다. 예수 구원자 그리스도 해결자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을 때 신분이 회복되면 그리스도라는 권세적인 축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순간 우리는 마귀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이라는 극적인 반전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린도구서 5장 17절 말씀해 보면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까지는 지나가시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또한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의 옛 사람의 모습 그리고 변화된 새 사람의 모습이 대조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오 전에는 극휘를 얻지 못했더니 이제는 극휘를 얻은 자니라. 이러한 극적인 반전은 그 세상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를 깨지기 쉬운 연약한 질그릇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연약한 질그릇인데 그 안에 뭐가 담겨있냐 바로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릇의 가치는 아무리 멋진 그릇도 쓰레기 담겼으면 쓰레기통입니다. 조금 못생긴 그릇도 꿀이 담기면 꿀단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보배 대신 그리스도가 담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보배 합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질그릇의 반전이지 않습니까? 질그릇같은 베드로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친히 수리하시고 어루만져 주시면서 반전을 시켜주십니다. 베드로의 미래를 이미 아시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이 미션을 주어지고 사명을 회복시켜줍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미션대로 마지막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여서 순교자로 그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 마스터 플랜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밖에 없을 만큼 충분히 연약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연약할수록 여러분 할렐루야 하셔야 됩니다. 성경 속의 믿음의 챔피언들은 언제 이 반전의 하나님을 만났냐 의회의 장소 너무도 비참한 상황 속에서 사회적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모세 80세 노인이 양을 치고 있을 때 정말 떨기의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서 그를 출애굽의 리더로 반전의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다. 요나 거친 풍랑과 물고기 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사도마울은 예수민의 자들을 잡으러 다메색으로 가는 길에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떠한 실패의 자리에서도 괜찮고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을 사실적으로 한 분 한 분 부르시고 또 만나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넘어진 자리 패배의 자리도 괜찮습니다. 전에 멀리 있던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는 반전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세 가족 여러분들 예원교회 안에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이 구원의 축복을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고 여러분들이 살았던 과거의 전철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여러분께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견고한 반석 인생입니다. 오늘 20절에 보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갈 때같이 바람부는 대로 상황 따라 기분 따라 살았던 베드로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분명한 삶의 목표와 방향이 잡혔습니다. 땅의 것을 바라보던 생계형 인생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위의 것을 바라보는 전도자형의 인생으로 반전이 된 겁니다. 우린 흔히 반석같은 사람이야 라고 말할 때는 변치 않는 사람 든든하게 그 자리를 지키는 믿음직한 사람 그 의미가 떠오르곤 합니다. 예수님은 갈 때 인생의 시몬을 이제 반석 인생 베드로로 계속해서 빚어 가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든든한 반석은 무엇이냐 시편 73편 26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이시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 되십니다. 세상 것은 다 유행을 타고 상황에 따라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베드로의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고 또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늘 말씀을 받기 전에 먼저 이 고백을 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은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다. 이것 자체가 여러분 최고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갈대인생과 반석인생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평상시에는 문제 터져보지 않고서는 우리 영적 상태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가정의 경제에 어려움이 오고 학원이 문을 닫으면서 남편의 경제가 어려워졌는데 그리스도에 그자도 생각이 안 나더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내 신앙이 그 정도밖에 안 된 거에 더 놀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역자고 중직자라 하더라도 우리가 사실 문제와 사건 앞에 직면했을 때 내 믿음의 신앙과 칼라가 탈로 날 수밖에 없습니다. 갈대인생과 반석인생을 구분하는 기준은 그리스도라는 단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고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야만 했는지 왜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원색보금에 우리가 결론드리지 않고 여기에 해답을 얻지 않으면 우리는 늘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늘 흔들리는 갈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를 가장 핍박했던 사람들 우리는 로마의 황제들을 떠올리지만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믿고 있다고 하는 바리세인들 그들이 사실 예수님을 가장 많이 박히 했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구약의 말씀에 능통했고 나름대로 헌금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부인했고 그들은 현장을 향한 영혼 사랑 전혀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리세인을 향하여서 이 해치란 무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칭망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정확한 복음의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예수를 종교로 전락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위험한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나름대로의 신앙입니다. 나름대로 말씀 보고 나름대로 기도하고 나름대로 전도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지난주 강단 말씀처럼 믿으면 된다. 말씀을 적용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나름대로 내 생각 내 경험대로 하나님 말씀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인용해서 갖다 붙입니다. 핏박자 사울 나름대로 예수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나름대로 기도했고 나름대로 바르게 나름대로 열심 특심으로 신앙생활 했던 자가 핏박자 사울이었습니다. 하나님 안민은 불신자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담에세계에서 만났을 때 사울에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남들이 칭찬해지고 모범적인 신자라고 인정해 두던 모든 것이 예수님을 핏박하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착각신앙이죠. 우리에게도 예수 안에 있지만 상당히 율법적인 정지와 비판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말씀을 받지만 내 기질대로 내 상황대로 나름대로 말씀을 받을 때가 있고 세상의 가치관을 기준해서 말씀을 받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종교의 애틀도 많습니다. 오히려 내 나름대로 열심히 가면 갈수록 내 헌신과 열심히 복음의 기스를 낼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믿음이 아니라 반석되신 그리스도를 기초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농담 중에 뿌려지는 기독교인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와의 연결은 일평생 딱 세 번밖에 되지 않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아기 때 교회와서 물이 뿌려집니다. 유아세례 그리고 결혼할 때 교회와서 결혼식을 합니다. 그 때 쌀이 뿌려집니다. 미국 풍습 중에 하나가 신랑이 식을 마치고 교회 문 밖을 나갈 때 잘 먹고 잘 살라는 의미로 쌀을 뿌린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죽을 때 되면 장례식을 교회에 할 때 그 때 하간 예배 때 흙이 뿌려집니다. 이처럼 이름만 교회에 걸어놓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는 이들을 크리스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반석 신앙을 가진 제자는 차원이 다릅니다. 신자는 늘 자기 신앙 유지에만 급급합니다. 그러나 제자는 나를 넘어 다른 사람의 영혼을 바라보고 헌신합니다. 신자는 세상적인 편안과 복과 또 나로부터 출발하는 서로적인 것에 생명합니다. 그러나 제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하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리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언뜻복대는 똑같이 다 교회에 나와서 겉모습은 똑같은 것 같지만 그 삶의 내용과 결과는 다릅니다. 상급도 다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들은 내 인생의 견고한 반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인생의 집을 지으시고 신앙의 집을 지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에 보면 제가 장례 보통 장례 캠프 때 자주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장례가 나서 한 5시간 거리더라고요. 김해까지 장례 캠프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고 왔었습니다. 장례가기 전에 대리기사 하시는 분이 오늘 장례 예배 천두설미하게 제가 가운을 입습니다. 제가 또 목소리가 크지 않습니까? 저희가 장례에 가면 굉장히 거기서 역적인 반전을 많이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서 뭐 하겠습니까? 반석 대신 내 인생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선포했을 때 그 가문에 영적인 어둠이 물러가고 성령의 역사 하시는 것을 저희가 늘 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흔들리고 무너지는 창세기 3장의 갈대의 인생을 반석 인생으로 바꿔주는 영적 브릿지의 사명이 바로 전도자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갈대가 반석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 여러분 갈대와 반석은 전혀 닮지 않았고 성질도 전혀 다릅니다. 인간적인 노력으로 아무리 뒤집기를 해도 앞과 대가 동일했던 그 문장처럼 아무런 변화가 있을 수가 없죠. 따라서 이 반전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누구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필립 얀씨는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심지어 우리 자신도 믿을 수 없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뭐가 된다? 반석이 된다. 다른 게 반석이 아니라 반석되신 주님 앞에 붙어있으면 여러분들이 바로 반석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삶을 보면 오늘은 반석됐다가 내일은 또 갈대됐다가 또 그 다음날 모레되면 또 반석됐다가 끊임없이 뒤집기를 합니다.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나서 바요나 심어나 내가 복이 또다 칭찬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하냐 예수님께서 장차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미리 말씀을 해주셨을 때 정면으로 나서서 거부를 하죠. 예수님께서 사다나 물러가라.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그것도 저주하면서 세 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왜 이렇습니까? 조금 전에는 반석됐다가 강단 말씀 드릴 때는 반석이었다가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 또 갈대됐다가 그렇게 담대하게 아멘했다가 또 주중 살다 보면 왜 이렇게 또 나약해지고 이거는 베드로의 모습뿐만 아니라 저를 비롯해서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는 이러한 고민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갈대같은 예체질이 어떻게 뒤집기처럼 바로바로 여러분 반석신앙으로 바뀔 수 있겠습니까? 나의 연약함에 대해서 낭망하지 마시고 당연하다라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 강단 말씀처럼 믿으면 된다. 안 바뀌기 때문에 끊임없이 원색적인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강단 말씀 이 말씀이 선포되어진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훈련의 자리에 나와서 자꾸 내 육을 치고 훈련받고 말씀을 적용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전에 어느 장례캠프를 갔을 때 사실 지금은 우리 교회 집사님이 되셨는데 그때는 부신자셨어요. 자녀분들이 예수 믿는 기독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독교장으로 우리 교회장으로 했지 사실은 제가 오는 걸 굉장히 못마땅해 하셨거든요. 그분이 존경하는 죄송합니다. 땡중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스님을 불렀는데 동시 입장을 한 거죠. 그 스님과 제가 보며 사실 저 간 다음에 부르던지 아니면 이렇게 하면 되는데 같이 불러서 거기 와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가나로 산에 올라갈 때도요 그 땡중이 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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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흔들면서 같이 이렇게 가는데 제가 아마 영적인 이게 안되겠다 이 상황을 내가 이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먼저 앞서서 막 이러고 산을 막 찌워 올라가가지고요 우리 간 다음에 나중에 연보를 하든 뭐든 상관이 있습니까 정확히 복음을 그냥 스님도 다 들으시라고 그렇게 복음을 제가 전했거든요 보통 집내로 하면 조금 자제를 하시는데 그렇게 데리고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장례를 마치고 우리 교회에 예배당이나 나오시고 카페에 앉았다 가셨는데 얼마나 그 우리 기쁜지 교회에 땅을 밟았다는 게 저희는 너무 감격스러워서 진짜 박수치면서 너무너무 기뻐했거든요 그때 집사님이 불과 몇 년 만에 우리 교회 집사님이 되시고 주보에도 몇 번씩 간증문이 실리시고 신앙생활 너무 예쁘게 잘하고 계시거든요 지난주에 제가 집사님께 안부 전화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워낙 우상순배의 배경 속에 있었기 때문에 가끔 이제 사단이 속이기도 하고 생각을 주기도 하고 두려움을 줄 수도 있어서 굉장히 영적 싸움을 다름대로 잘하고 계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사단한테 욕도 합니다 너 지랄하지 마 이런다면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거 현장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막 웃지는 못하지만 속으로 너무 웃겼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욕하지 마시고요 사단한테는 욕하셔도 됩니다 뭐 떠나가 주세요 오해 주세요 할 필요 없이요 당당히 여러분들이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현장에 나가보면 이런 반전 인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아니었던 사람이 내일은 하나님을 어떻게 변화시킬지를 모르는 겁니다 사복음서의 베드로의 사역은요 많이 실수하고 넘어졌던 형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오순절 마가다라빵의 성령의 강림을 체험한 이후에 그는 세계보금화의 첫 번째 주자로 또 교회의 첫 지도자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과거 예수를 부인했던 같은 장소 이제는 예수님이 아닌 베드로를 죽이려는 공예 앞에 베드로는 담대히 보금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가야바의 집에 모였던 대제사장들의 문중들과 공예원들이 놀랍니다 베드로가 이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 겁니다 전도자 베드로에게는 오히려 위기가 보금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이제는 이름값을 아는 반석신앙으로 변화됐습니다 경영학의 한 부분에 실패학이 있습니다 실패학 이 학문은 뭐냐 일부러 실패와 아픈 기억을 만들어줌으로 인재를 키우는 것입니다 실수하고 보잘것 없었던 베드로 그리고 우리의 인생 그 부족한 모습까지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 있는 인생으로 반전시켜주신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답이 나니 겁쟁이였고 배신자에 불과했던 베드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순교자가 되고 기생 라합이 전도자가 되고 나만의 식모였던 어린아이가 전도자가 되고 오네시모 같은 도둑이 또한 전도자가 됩니다 야곱과 같은 반사기꾼이 또한 전도자가 되고 로셉이 노예 출신의 이제는 애굽의 총리로 다이신 거인 곤략과의 싸움에 이제 하나님으로 대진표를 다시 쓰게 되어지고 목동에서 이제는 최고의 존경을 받는 왕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다니엘과 또 새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 그들은 바벨론이라는 이 포로 땅에서 식매제 출신이라는 여러분 어찌 보면 핸디캡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포로라는 이 핸디캡을 넘어서 오히려 그 바벨론에서 서밋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아 왕 역시 아수로 18만 5천명을 손도 대지 않고 싸우지도 않고 이겼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반전시켜 주실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저는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 반전입니다 저는 제가 목사가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고요 그나마 조금 믿음이 좋아서 뭐라고 얘기했으면 저는 돈 많이 벌어서 헌신 많이 하는 평신도 선교사 되겠습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직장 다니면서도 늘 그 생각을 갖고 취업을 했었습니다 자존감 재료였던 제가 핍박자 사울 타메사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예수가 바로 내가 기다리던 구약의 그 메시야 그리스도구나 이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핍박자 사울이 전도자 바울로 극적인 반전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도 여러분 터닝 포인트가 필요합니다 지속적인 예배 속으로 또 훈련 속으로 3원을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 속으로 들어갈 때 오늘 이 시간이 바로 여러분의 나의 담에 새게 되고 성령 강림의 그날이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최고가 있으면 뭐냐 결국 우리를 든든한 반석 삼아서 하나님의 최고가 있으면 결국은 현장입니다 한 예로 여러분 코카콜라 회사가 전 세계 65억 인구가 코카콜라를 다 마시도록 하겠다 실제로 전 세계 사람들의 혈관에 이 코카콜라가 흐르도록 만들겠다라는 그들의 열정대로 사실 코카콜라가 안 들어간 나라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000년 동안의 기독교 복음화보다 100년밖에 안 된 코카콜라의 세계 점유율이 더 높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복음이 코카콜라만 못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오늘날 시급한 주님의 명령이고 또 하나님의 언약적인 한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만났던 그 안드레 그가 그의 형제인 시몬 베드로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온 것은 우리가 한국 교회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전도방법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보통 가족 전도 관계 전도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안드레는 복음을 받을 참 전도 대상자를 제대로 받습니다 베드로를 데리고 왔던 것처럼 한 소년에 의해 문뚱병에 걸렸던 남한 장군 그의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의 운명이 반전됐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던 성전 미문의 안진병이 이뤄나기도 했지만 뜨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고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반전의 명수들은 전도자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만 반전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 현장마다 나와 같은 또 반전의 인생 반전의 명수를 재생산하는 것이 바로 전도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어느 주사님이 그 얘기 하셨어요 목사님 자살 뒤집으면 살자잖아요 전도 뒤집으면 도전이잖아요 이번 상반기 전도 운동에 도전해야 될 이유를 함께 포럼하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주제로 지금 상반기 전도 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거룩한 부담이지만 이러한 상반기 전도 운동의 시간표에 따라서 우리가 그동안 돌아보지 못했던 영혼들과 현장을 다시 한번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에게는 영적인 휴면 상태에 있는 우리 자신을 깨울 수 있는 중요한 시간표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5월 16일 날 사랑의 효자실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 3천여 명의 어르신들이 꽉 자리를 치우고 또 전체적으로는 각 장소로 흩어져서 약 4천여 명의 어르신들이 왔습니다 낮아진 이 교회의 문척을 넘어오셔서 그 행사를 즐겼을 뿐만 아니라 부신 부모님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새롭게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새가족 초청을 위한 발판으로 6월 1일 2일 돌아오는 이번 주 토요일과 이제 주일입니다 행복 나눔 바자일을 진행합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 기증해 주신 애장품들 우리가 판매해서 그 수익금으로 뭐하냐 WRC에 참여하게 되는 우리 랩런트들 또 훈련비로 자금으로 전액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나도 영적 베드로처럼 반석 신앙의 모델로 여러분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나마다 여러분 복음의 각인 뿌리 체제가 되어서 어떠한 문제와 환경 속에서도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견고한 반석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언젠가 이 로또 복권에 대한 신문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제목이 뭐였으면 로또 복권 로또 당첨 후유증 심각하다 당첨되면 여러분 좋은 거 아닙니까 왜 후유증이 심각하냐 로또 복권에 3등 당첨자들이 대박의 꿈을 딱 펼치지 못하고 열병을 앓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3등 당첨자들이 당첨번호 6개 중에서 5개까지 맞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만 맞았으면 내 인생이 역전이 될 건데 그 하나가 안 맞아서 그것 때문에 밤새 잠을 못 자는 겁니다 그래서 당첨 이후에 로또 복권을 또 사느라 당첨금 이상으로 더 많은 돈을 쓰고 있다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내 인생의 역전 내 인생의 특별한 이 반전 인생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받고 마귀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것 이것이 바로 인생의 최고 역전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답이 나오죠 영적인 로또 복권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제가 문제가 있겠습니다 나는 영적 대박난 인생이다 영적 대박난 인생이다 아멘 대박났으니까 여러분 표정을 더 밝게 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0절에 보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유일성의 축복이고 반전의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갈대, 시몬, 반석, 베드로 이 사이에서 우왕좌왕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되어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낭망하지 마시고 더욱 여러분들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변화시켰던 것처럼 우리를 든든히 반석 신앙으로 빚어가실 줄 믿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의 상위 프레임은 항상 왜? 와이를 묻습니다 그런데 실패하는 자의 하위 프레임을 보면 how? 방법을 묻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럼 방법 안 나오면 포기하죠 그런데 성공하는 자들의 상위 프레임이 why? 왜? 라는 것은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만 발견되어지면 뜻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 길이 있습니다 방법은 절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늘 얘기하고 있는 본당 한당과 이삼틸라라 보그마 사천 말씀 운동 여기에 대한 분명한 언약적 이유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의 연약한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기를 내시고 또 넉넉히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음 주까지 진행되는 상반기 전도 운동에 여러분들이 많은 영호들을 또 초청하심으로 나도 할 수 있구나 나도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구나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진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러면 아마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이루는 현장 전도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